동구의 패션 좀 보세요 여러분들 동구가 아예 끝내고 와서 지금 시로랑 산책을 갔다 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몹시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책주리 차에 갔다 갈게 산책을 갈 수 없는 상태라 동구랑 시로랑 산책을 갔다 온다고 하네요 안녕히 안녕히 그러고 산책 가게? 너무 이쁜데? 홍광색 패션 보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덕가 덕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정구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돌아온 프랭크 시간 동구가 지금 시로랑 산책을 하고 오겠다고 지금 잠깐 나간 상태인데 무슨 프랭크를 하면 재밌을까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앞집 엄마님은 요리를 해주고 있을 때 남친의 반응은 이런 거 동구가 지금 일을 끝내고 온 상황이라 몹시 피곤해 있는데 동구 몰래 밥상을 차려놓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밥상만 차려놓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앞치만만 입고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봤을 때 과연 동구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그럼 프랭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구에게 맛있는 저녁 한 끼를 동구가 오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고고고 덕가 그러면 다음 반복을 한번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상해 보겠는데 약간 조심해지네요 이 상태로 한번 동구가 오기 전에 조리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라면을 가지고 짠 라면도 요리의 일주분 일장일 배홍동 2년 이거를 한번 되게 바싹으로 사봤거든요 이거를 처음 먹어봅니다 동구도 처음 먹어봤는데 한번 끓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배가 안 깨끗이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만 뭐 특강은 뭐 그런 거 아니고 비필 이런 거 아니고 제가 먹고 싶었던 겁니다 한번 막 끓여줄게요 물 먼저 빠줄게요 어차피 버릴 물이기 때문에 수돗물이면 됩니다 물을 끓일 동안 여기 어딜까 출력해줄게요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뭔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동구가 좋아하는 골뱅이 캔을 조금 넣어서 골뱅이 비빔면 먹으려고요 제가 즐겨 먹지는 않아요 전체 처음에 비빔면 먹을 때는 뜨겁게 먹는 대로 그렇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는데 찬물을 씻어서 먹는데 비빔면 비빔면 별로 안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예 그래서 물이 다 끓인다 물이 다 끓인다 물이 다 끓인다 여기 다 많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해발 이제 그 정도 다 익었기 때문에 바로 찬물에다가 헹궈주겠습니다 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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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잠 끓인다 끓인다 용하긴 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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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이렇게 비벼졌고 여기에다가 홀벵이 끓인다 힘들어 먹고 싶어? 안 돼, 안 봐. 다 했어, 너 힘들어. 봐봐, 맛있는 거 했나보네, 맛있는 거 했나보네, 맛있는 거 했나보네. 일로와, 갔다 올게. 벌써 하면 어떡해. 뭐야? 떠돋! 떠돋! 너 줄려고 지금 음식하고 있잖아. 어, 시계가 안 먹더라도. 음식이지, 이것도. 떠돋! 어, 뭐야? 섹시하지? 살 빠지고 자신감 붙었나 봐. 섹시하지? 난 널 위한 팬서비스야. 너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맛있는 걸 이렇게 섹시하게 끌어주면 좋아지 않으니까. 아, 왜 쪘어? 요리한다고 힘들었어? 요리한다고 힘들었어? 힘들었지. 툼 터다, 툼. 됐어. 툼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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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툼 터다. 요리한다고 하는데 섹시하지? 요생나. 내가 만네 요리. 겨드랑이 시큼한 냄새 나던데. 요생나. 요생나. 칭찬 안 해?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가 잠깐 나간 사이에 지금 준비해 놓은 건데? 지켜먹으려고 시킨 시켰대. 요리한. 요리한 가뭄은 없어? 추해. 어때? 추해. 어때? 추해. 뭘 추해? 일부러 이렇게. 쉐끼. 쉐끼.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서 춤을 추다. 넌 정말로 너는. 요리한다고 먹으라고. 내가 널 이렇게 했는데 왜 가뭄이 없냐고. 나 한입 먹게. 감동. 진짜 너무하다. 일부러 이렇게까지 입었는데. 뚜뚜가 안 보여. 나도 뚜뚜가 보이게. 나도 뚜뚜 좋아하잖아. 나 어떻게 해? 이번 만든 영상의 컨셉이 이거야? 아 너무 진짜. 왜 이렇게 반응하냐고. 이렇게 업로드 되는 거야? 섹시하면서 허덕이가 재밌는 반응이 나오는데. 어떡해. 그럼 주작하자 그냥. 그냥. 갑자기 내가 가뭄있는 스타일 아니었어. 면을. 넌 다 먹을까? 나도 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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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